안녕하세요. 정답류성형외과 피부과의 최수호 원장, 김산희 이사입니다. 방금 원장님이랑 예쁘기로 소문난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원장님이 이분들의 공통점을 알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그 공통점만 알아내면 저도 확신의 센터상 메인 비주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사님이 보여주신 사진 속의 주인공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분은 요즘 너무 핫한 그룹 뮤지니스의 비주얼 센터 민지님. 지금 봐도 확신의 센터상이시죠? S.E.S의 유진님, 그리고 세계미녀 하면 떠오른 한가인 올리비아 핫색까지 정말 다시 봐도 독보적이에요. 사실 요즘 연예인분들, 일반인분들 할 것 없이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이 네 분은 특별한 분위기라 할까요? 그냥 예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나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너무 알아내고 싶다고요. 사실 이 네 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닮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네 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코? 코인 것 같아요. 네 사람 모두 코 라인이 너무 예술이에요. 오, 예리하신대요? 그런데 제 생각엔 사람들이 독보적인 예쁨을 느끼는 이유는 코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전반적인 엽태라고 생각합니다. 엽태요? 그리고 보니 네 분 모두 엽태의 미인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그럼 원장님, 네 분의 사진을 보면서 이 엽태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와, 진짜 너무 닮았어요. 두 사람. 사실 민지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올리비아 민지라고 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같은 사람이라 생각이 될 정도로 닮았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닮았어요. 둥글고 커다란 눈, 옅고 곱게 뻗은 코, 그리고 도톰한 입술까지. 미인의 정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은 전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아, 예쁘다.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도는 정면보다는 살짝 틀어진 사측면, 측면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아까 정면 사진보다 훨씬 분위기 있고 입체적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면 사진도 예쁘기는 예뻤는데 측면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의 장점인 높은 코는 사실 정면에서 봤을 때 사진상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도가 살짝 틀어지면 코의 높이, 고든 라인과 예쁘게 잡힌 비순각의 각도까지 드러나면서 얼굴이 훨씬 입체적이고 갸름해 보이게 됩니다.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독보적인 분위기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 두 사람의 턱도 너무 갸름해요. 사실 동글동글 순한 이미지라서 이렇게 샤프한 면이 있다는 것도 약간 의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옆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옆태가 아름다우려면 이마에서 코까지 이어지는 라인 그리고 코가 뻗어있는 각도 비순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거기다 적절한 위치와 두께가 있는 입술 라인도 받쳐줘야 하고 앞턱이 살짝 볼륨이 있으면서 귀까지 날렵하게 이어져야 하는 네, 조건이 너무 많죠? 어쨌든 이런 많은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옆태가 예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정면만 딱 보여주면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움직임도 많고 나와 상대방 사이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어렵죠. 이때 옆태가 잘 정돈이 된 분들은 특히 위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가장 강하게 왔던 눈에서 파생된 순둥한 이미지 동그란 이미지가 옆선에서는 살짝 약해지잖아요. 대신에 코와 입술, 턱 라인에서의 똑 떨어지는 샤프한 이미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내가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풍부해지고 이미지도 다양해지면서 독보적인 예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진님, 황가인님도 비슷한 경우네요. 두 사람도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이미지, 동그란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옆으로 각도가 조금만 넘어가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면에서도 잘 드러났던 고증 콧대는 측면에서 더욱 힘을 쓸 수가 있고 정면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앞턱의 볼륨이 측면으로 넘어가면서 하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측면 각도가 자칫하면 밋밋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조화로운 이목구비와 얼굴 구조가 그 측면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엽태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목표는 엽태민으로 설정해야겠는데요. 오늘은 여러 연예인의 사진을 살펴보면서 엽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최수호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